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참맛 라디오 채널장입니다 아 이제 2교시 한번 시작할게요 2교시 아 저는 살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런게 있는가 봐요 뭔가 질투 이 질투라는 단어를 뭔가 좀 체험을 해 본 것 같습니다 질투 갑자기 웃음이 나오는데 저는 그냥 평범하게 예를 들어서 뭐 A 하고 B 하고 C 하고 D 하고 E 하고 그냥 주고받고 대화를 하는 것 같아요 대화를 하는데 간혹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그런가요 내가 만약에 주인공이라 한다면은 하면은 그 제3자가 봤을 때는 그게 상당히 뭐 눈에 까시로 보일 수도 있는가 봐 왜 그렇게 눈에 까시로 보이니까 은근히 질투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당사자는 그게 아닌데 제3자 입장에서는 그게 별로 안 좋게 보는가 봐요 그래서 갑자기 질투라는 단어가 확 떠오르더라고 예전에 참 최진실 나왔던 그 질투 드라마가 상당히 지금 생생하게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참 재밌게 봤었는데 저는 그래요 질투 사람에 대한 질투를 가질 때가 아니야 지금 우리가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삼성에 대해서 삼성 내가 삼성전자를 얼마나 더 사랑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질투를 가져야지 진짜 A B C 가 있어 삼성전자를 좋아해 이 사람 봐라 나도 더 좋아하네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은 투자에 대한 질투를 가지시라는 거야 사람에 대한 질투를 갖지 말고 음 알겠습니까 아 저는 항상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한결같은 사람이에요 음 아닐 것 같죠 저는 항상 한결같고 뭐 큰 그게 없어요 그냥 어 모든 분들이 다 잘 됐으나 하는 많은 반응이고 어 저희 사랑하는 팬들이 모두 다 성공을 해 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투자를 해서 그 기쁨과 행복과 축복이 그 가슴속까지도 와 이렇게 뭔가 좀 임했으면 좋겠어 뭔가 종교적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갑자기 종교에서 말 쓰는 분인데 하여튼 축복받는 우리 찐팬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발 저는 그래요 혹시라도 질투하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에 대해서만 질투해 삼성에 대해서만 저도 삼성에 대해서만 질투하고 있어요 지금 나보다 삼성도 더 좋아하면 나 질투해 버릴 거야 확 질투할 거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우리 열심히 한번 가봅시다 지금 힘들고 어렵고 험난한 시기에요 어둠의 터널을 가고 있어 어둠의 터널 이 어둠의 터널을 통과해야 돼 어둠의 터널을 여러분들 이기지 못하면은 어떤 그 폭풍 막 쓰나미 몰려오면요 그냥 떠내려 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떠내려 갑니다 그런 분들이 제가 한두 명 봤어 엄청나게 많이 봤어 살다 보니까 미치겠더라고 왜 자꾸 그런 분들이 자꾸 내 눈에 이렇게 아래나라를 하는지 저는 손을 내밀었는데도 결국 손을 못 잡더라고 그냥 떠내려 갔습니다 한 명 한 명 떠내려 가다 보니까 지금의 이렇게까지 나온 것 같아요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뭐 잘하는 걸 수도 있을 거에요 힘들었을 때 빨리 탈출한 분들은 그나마 지금쯤 좋아할 수도 있겠죠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가고자 하는 길은 그날 전 끝까지 가는 거고 저와 같이 같은 동행 하시는 분들은 같이 가면 돼요 힘들더라도 같이 가봅시다 하나하나 차분하게 가다 보면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앞으로 이제 10년 동안 가는 거니까 한번 10년 동안 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들 자동차 사면 5년 6년씩 할부하는데 할부금을 잘 내잖아 그냥 그래요 저는 그냥 할부금 낸다는 생각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많이 살지도 않을 수도 있겠죠 돈이 많이 사겠지만 없으면 뭐 한 주 2주 사면 돼 여러분 한 달에 10주 사는 게 쉬운 거 같죠 10주가 작은 게 아니야 월급쟁이들한테는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형평건 하세요 절대 비터 하지 마시고 레버리 쓰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할게요 하여튼 미국에 지금 현재 연방준비제도의 고강도 긴축 정책 이것 때문에 지금 뭐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거의 뭐 개미무덤 되겠다 개미무덤 개미무덤 되고 있어요 이른바 국민 주식으로 불리던 이들 종목들은 나란히 현재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어요 근데 거의 최저가 가는 거야 투자자들한테는 아주 충격을 던져 줬죠 개미들은 지금 주가 하락에 연을 지금 물타기 하고 있고 하는데 다만 증권가에서는 고강도 긴축 정책 때문에 경기 침체가 심화가 좀 불가피하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당분간 이 세 종목의 추세적 반등은 쉽지 않을 거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 마켓 포인트에 보니까 삼성전자는 전 거래를 대비해서 1.6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54,400원을 기록했고 한때 54,300원까지 하락해 가지고 52주 신저가를 경신을 했어 52주 신저가 신저가를 경신 했고요 삼성은 지난 8일과 16일 21일에 이어서 이날까지 이달에만 네번째 네번째 신저가를 보이고 있더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신저가를 기록하는 주기는 계속 짧아지는 거야 깜짝깜짝 놀란 게 뭐 이렇게 짧아 자꾸 짧아지는 거야 삼성의 그 삼성전자를 매도서를 견인한 건 뭐냐 외국인들이야 외국인들이 1,098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이달 들어서 삼성전자를 단 하루 제외하고 13 거래일 계속 순매도야 순매도 무조건 파는 거야 기관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기관회들도 이날 1,200억 정도 팔아 치웠다는데 하여튼 개인만 2,020억 정도 순매도 했어요 개인들만 주구장창 사는 거예요 그 삼성의 그 주가 부진이 심화된 건 뭐 때문에 뭐냐 미국의 긴축정책 때문이 그런 것 같답니다 미국의 긴축정책 이게 이제 강화되다 보니까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이제 확산이 되다 보니까 결국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감소를 하는 거겠지 그럼 가격이 또 떨어져요 하락됩니다 특히 올 3분기부터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기업이 기업인 하이퍼스케일러의 투자가 약간 축소되고 있다 그 점이 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그럽니다 악재로 그런 이야기가 있고 하여튼 대표 성장주의자 국민주로 꼽히는 뭐 네이버 카카오 역시 이날 또 신저가 기록했는데 네이버는 전날 대비 3%나 빠져요 3% 3.05% 빠져가지고 20만 6,500원 기록을 했어요 그 장중에는 20만 4,000원까지 떨어져가지고 52조 신저가 썼고 카카오도 전 거래보다 4.2%나 떡락을 해요 6만 1,300원 지켜됐습니다 카카오도 장중에 6만 1,100원을 기록해서 52조 신저가도 경신했고 하여튼 네이버 카카오는 이달에만 네 번째 여섯 번째 네이버 네 번째 카카오 여섯 번째 신저가를 기록을 해요 그 네이버 카카오 역시 최근에 주가 하락은 외국인이 견인하는 거야 외국인들이 다 만들고 있어 이달 들어서 네이버를 9거래를 순매도 했는데 카카오는 이 거래를 제외해서 12거래를 매도했고 반면에 개인들은 네이버를 단 이틀만 제외하고 12거래를 순매해서 했고 카카오는 14거래를 담았습니다 네이버 카카오는 성장주라는 그런 점에서는 주가 눌림폭이 확대된 건데 긴축 정책에 따라서 금리 인상 시에 성장주는 미래가치 할인율이 높아져가지고 주가 하락하는 경향이 커져요 아울러서 엔데믹으로 인해서 인터넷 사용률 하락 등이 악재로 작용합니다 지난해 코로나 특수로 형성된 높은 기저와 연초부터 이어진 글로벌 경기 둔화 그리고 엔데믹으로 하반기 네이버의 성장률 둔화는 불가피하다 삼성과 네이버 카카오 등 세 종목이 시가 날라갔습니다 삼성과 네이버 카카오 등 국민주들은 당분간 추세적인 주가 상승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금리 인상 전망이 예상보다 강화되면서 경기 침체가 심화될 수 있다 그런 얘기도 있고 미국 연주는 올해 금리 인상 전망을 3.4에서 4.4%로 100BP 높입니다 100BP 높였어요 이 같은 계획에 따라서 오는 11월과 12월 FMC에서 한 75BP 하고 50BP 정도를 할 것 같아요 그럼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이야 자이언트 스텝 미국 열사장 최초랍니다 최초 내년 금리 인상 전망도 4.6% 수준으로 추가 상승을 시사하는데 일단은 연준을 비롯해서 글로벌 주요국의 중앙은행이 고강도 긴축 고강도 긴축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확대 경기 모멘텀 악화 하여튼 어려움이 상당 기간 갈 것 같습니다 고강도 긴축 경기 불확실성 확대 하여튼 다시 한번 확인해 줬습니다 연준이 제시한 올해 국내 총생산 GDP죠 GDP 성장률 0.2%는 하반기 칭체를 기정사실화한 게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제가 볼 때는 뭐 삼성도 그렇고 네이버 카카오 상당히 어두운 터널을 갈 것 같아요 어두운 터널 이 어두운 터널 여러분들 뚫고 가야 하는데 과연 가다가 터널에서 그냥 갇히느냐 아니면 터널 뚫고 광명으로 가는 거냐 여러분들의 선택이 달려있는 겁니다 의지에 달려있다 의지 의지의 한국인 의지의 우리 삼성전자 찐팬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살아남았으면 좋겠어요 저의 진심 어린 마음입니다 이 교시는 여기까지 이 교수care 이 교수care 이것yg enamlement이